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나스닥 및 반도체 지수 들여다보기 입니다. 미국 시장이 큰 폭의 조종이 왔기 때문에 타이밍을 시기적절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나스닥이 만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이후의 폭락장이라서 여러가지 부분을 지켜보면서 종목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엊그저께 만포인트 돌파한 나스닥 시장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라고 다들 지켜봤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가 6.9% 그리고 S&P가 5.9% 그리고 나스닥이 5.3% 폭락했습니다. 중소형주는 7%나 폭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빅스도 지금 폭등을 해서 거의 50% 가까이 폭등을 해서 다시 4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큰 폭의 폭락이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또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3월의 공포 심리가 지금 시장을 또 지배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폭락이 일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신규 확진자 수치의 계속적인 상승폭입니다. 자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원래 기존으로는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열게 되면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2차 확산 이런 우려들이 상존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회복하지 못하고 3분기 4분기에도 큰 폭의 안 좋은 숫자들이 나올 거다. 이런 걱정이 시장을 현재 지배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큰 폭의 하락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까 코로나 확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백신이라든지 신약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신경제시대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경기가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보면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어느 정도의 소비가 2, 4분기 지나고 나서 3, 4분기 4, 4분기 올라올지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 연준이 얘기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엄청난 유동성 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산 매입 부분을 놓고 보시면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지난 2008년도 1.35조 달러 대비해서 약 2.23배 수준의 엄청난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한 M1 증가율이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M2 증가율은 23.3%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유동성은 풍부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시장에 어디로 흘러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동성에서 유동성이 그냥 출합된다. 즉 유동성 함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만큼 경기 회복이 없을 거다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의 여신 증가율을 보시면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10.7%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여신 증가율이라면 그만큼 유동성 부여된 부분 중에서 적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10%대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GDP 성장률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워낙 예금 증가율이 높다라는 거죠. 저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은 그렇다고 보고요. 한국 시장은 어떨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유동성의 한국도 큰 폭의 증가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용장고도 지금 12조 가까이로 올라왔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 고객예택금 부분인데 46조 5천억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 수준 금방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계속적인 유동성 부여가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물 경제가 3분기에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면 실물 경제도 올라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신흥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수는 결국 달러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달러 지수가 폭등을 해서도 안 되고 폭락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정적인 모습에서 하락해서 다시 반등 결국은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이것은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신흥국까지도 포함해서 충분히 자금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현재 유동성은 풍부하다. 이것이 실물 경제와 이어진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이번에 조종이 온다 하더라도 지난 3월처럼 패닉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종목들을 들여다보겠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인덱스와 반도체를 들여다봅니다. 그만큼 지금 언택트 산업, 디지털화의 핵심이고요. 또한 나스닥은 조종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나와서 한 번씩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지수에 투자하는 대표 ETF인 QQQ ETF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SACS ETF 그리고 개별 종목인 Applied Materials 반도체 장비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종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2주 전에 나와서 한 번 설명드렸던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기업인 앱티브라는 기업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앱티브가 현재 시각 6월 9일 이틀 전에 1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 날인 10일에 9%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일의 앱티브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는 앱티브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증자 발표를 하면 발표 즉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앱티브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번에는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은 거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앱티브의 경우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선도 기업으로 향후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주가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나와서 한 번 설명을 드렸었던 나스닥 100지수에 투자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시리즈 ETF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는 QQQ.US이고요. QQQ ETF의 투자 포인트로는 우선 IT 및 기술주 위주의 글로벌 대표지수인 나스닥 지수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지수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최근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기도 했었죠. 우선 QQQ ETF의 상위 보유 종목으로는 미국 대표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인텔, 아마존, 구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QQQ ETF는 미국 대표 기술주들의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로 투자 매력도가 부각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기업들의 장점 아니면 미국 기업들의 매력도는 물론 사례주의적인 생각으로 미국 기업들이 짱이야, 미국 기업들이 최고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업들의 혁신성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자 기업 성장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혁신성과 혁신적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조 덕분에 현재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이 탄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미국 기업들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대거포진에 있는 나스닥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나스닥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중에서도 금융주들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들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의 매력도는 특히 부각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QQQ ETF의 섹터별 구성 비중을 보시면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답게 인터넷, 소프트웨어, 반도체 모두 IT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명공학 센터 또한 6%대 비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을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인텔, 엔비디아, 시스코, 어도비 등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 글로벌을 대표하는 IT 기업들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만 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과열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대로 나스닥 100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대한 매력도 중장기적인 투자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잔존 가치 모델상 나스닥 100 지수의 상승 여력은 현재 27%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현재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나스닥 지수 및 미국 지수, 글로벌 지수에 단기적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스닥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현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모멘텀, 성장 모멘텀 그리고 기업들의 혁신성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충분한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ETF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iShares Philadelphia Semiconductor ETF이며 티커는 SOXS.US입니다. 해당 ETF는 2001년 7월에 상장됐고 현재 운용 보수는 0.46% 수준에서 운용이 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된 30개의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래량으로 트레이딩에 상당히 용이한 편이고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 ETF인 만큼 현재 포트폴리오의 90% 이상이 미국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외에 대만의 TSMC나 네덜란드의 ASML 등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들보다 특히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좋은 투자 대안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기술력 또한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지속되면서 4차 산업 성장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향후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포함한 수많은 전자기기들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생긴 만큼 재택근무, 게임, 이커머스로 인해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되려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SACS ETF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NAND와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업종의 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ASML이나 테러다인, 랩 리서치, 이 뒤에 설명드릴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트리얼 등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점 또한 주요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투자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중 가장 큰 AUM을 보유한 SACS ETF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ACS ETF의 섹터별 구성 비중을 보시면 반도체 업종 전반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ETF인 만큼 섹터별 구성 비중은 반도체로 100%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위 보유 종목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인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그리고 대만의 TSMC, 타이안 반도체 제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SACS ETF는 4차 산업 시대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기반해서 올해 및 내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실적이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잔조문 가치 모델상 SACS ETF의 기초자내 상승 여력은 현 주가 대비 약 99.3%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 전반의 투자 매력도가 현실점에서 굉장히 부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네덜란드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ASML,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랩리서치와 더불어 글로벌 3대 대표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불리는 Applied Materials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 반도체 장비 업종 중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동사 프로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을 제공하는, 공급 및 제고하는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이다라는 문구가 있을 만큼 상당히 실리콘밸리네 입지가 굳건하고 자긍심이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전세계 반도체 증착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인데요. 동사의 주요 고객으로는 직접 패로 제조업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태양광 발전 셀과 모듈 기업들이 TSMC, 토시바, 인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있고요. 동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증착 장비 및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증착 장비 및 삭각 장비만 약 89개, 90여개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만 총 10개를 보유하면서 다양한 장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 경기 둔화 시 혹은 반도체 장비 투자가 감소할 시기에 실적 둔화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사의 중국향 매출 비중을 1분기 기준 31%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동사의 중국 내 반도체 시장 규모 예상치는 2019년 65억 달러에서 올해 85억에서 90억 달러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4차 산업 발전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현재 중국 내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동사 또한 수혜를 당연히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 시점에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글로벌 G2 국가들의 잠재적인 갈등이 현재 상존하고 있는 점은 주의를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반도체 시스템 사업부의 매출 비중인 70% 수준으로 가장 높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 반도체 관련 서비스 및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각 25%, 10%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연간 실적 및 전망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분기 실적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및 내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잔존 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보시면 예상 ROE 32.4%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9%를 적용했을 때 현주가 대비 80% 이상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반도체 수요 증가를 기반해서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 또한 수요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사도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난 미국 시장 그리고 조종이 예상되는 오늘 한국 시장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저가 분할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추가적인 조종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시기 좋겠습니다. 종목도 들여다봤으니까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